그러니깐 아까우니깐 재수씨가 그래도 아까우니깐 조금이라도 생활비 니가 벌어다 주는 수입이 조지나 얼마 안되니깐 아끼려고 아끼려고 하다가 야 이거 내 작업필 했다니깐 공구만 줘야지 오뎅에 만나넣어 오뎅 요즘은 감사하게 청구랑 미친놈 나는 그런 오뎅도 못먹는데 미친끼야 요포야 참 너 그 재수씨 참 니 만나가 고생 진짜 많이 하네 요포야 어? 근데 요 방금전에 전화했었는놈 아우새끼 막 띠략 하자 뭐 앉아서 하노 저거 마루 살기는 나이가 어리고 연애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니는 어릴때 그런적 없냐? 군대라 체결해라 21살이라며 니 아니 니는 그런적 없냐고 남자도 급 안잘게 꼬라지 꼴칵 쫄고 앉아 니 미친놈이 니도 수없이 많이 갖다 줬새끼야 여자한테 어? 내가 여자 처음 만났는데 여자 처음 만났는데 어? 장미 백송이 쳐들고 미친새끼가 어? 장미꽃 백송이 쳐들고 어? 여자 처음 만났고 약속장소에 쳐나와있고 니는 그랬을거야 내가 봤을때 마 토야 이런마음을 강대시키까봐 뭐 하는건 모르겠다 뭐 이야기해버렸다 최악의 세대랑 그 bj님이랑 그 맥주전의 양산에서 여자한테 대하는거 보니까 니는 아기 못끄였다 앙탈 못끄였다 세대먹다 여보세요 최악의 세대들 최악의 세대들이 나이가 젊고 그리고 기운이 그 기운이 동생이 어? 어? 탈이 좋고 하니까는 그 동생이 앞장서고 내가 뒷방에서 내가 인마 어? 타발이 까고 그래 했던 부분인데 미친새끼가 오뎅 쳐먹다 이 시바놈이 목구멍 10도 막힌다 이 미친놈이 헛소리를 차고 앉았어 그라면 안된다 이 여자한테 그라면 어떤식으로 여자를 꼬셔야 되는데? 여자한테 가오잡으면 안된다 누가 가오를 잡았는데?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하면 안되는데 아니 괜찮다 이런 말하면 이런 말하면 안되는다면서 이야기 지금까지 계속 다 취했으니까 계속해봐라 뭐? 아니다 이야기해봐라 빨리 호야 어 니 그 어니언치킨있제? 어? 멕시칸 어니언치킨 어 그거 시키지 만다시 콧밥 시키노 아 그거 맛있나? 아니 니 그거랑 맛있게 먹길래 내가 그거밖에 안먹는다 아이가 어니언치킨 그래 많이 쳐버려 니 뭐하고 그래 지금 곰탕에 오뎅 들어 오뎅 들어가면 곰탕이랑 밥초먹고있나? 아 있지 바로 찌끄렸거든 그냥 아 바로 찌끄렸다고? 그렇지 요즘은 제주씨 돈좀 벌어다 갖다주나? 음 돈이 요즘 잘 번다 어? 돈이 요즘 잘 벌어 잘 벌어? 응 다행이다 나도 잘 벌고 어디에다 인천이가? 얘기해 형이 난 니하고 통화하고 왜 이렇게 헷갈리냐 원래 알쏭달쏭하다 내가 밥만 하지마 죽는다 예 어 이야기해라 다름이 아니고 오늘 별풍선 과일 안 터지는데 오늘 별풍선 뭐 맨날 뭐 맨날 잘 터진 맨날 뭐 잘 터진 날도 있으면 안 터진 날도 있지 뭐 예 뭐 이런거 내시라고 전화한거니까 응 아 또 우리 또 고민산반소사이터 센스가 있네 예 예 잘 터진 날도 있고 안 터진 날도 있지 뭐 맨날 잘 터진 날도 뭐 어? 예 예 그래 그것 때문에 전화한거가 예 요즘 무슨 일하노 요즘 요즘도 오토바이 타고 퍽치기 하러 다니나 아닌데 그 적었나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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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야 그 니 그 카카오톡에 보니까 그 내구제 해준다더만 그 휴대폰 개통해갖고 오면 그 돈주고 휴대폰 니가 매입하는거 아 저거도 하지 응 그래 좀 뭐 요즘 경기 좀 좋나 요즘 아이폰 시아폰 나와가지고 응 아까 좀 줬는데 요즘 아들 아주 아들이 워낙 빠꾸미라 아꾸미다보니깐 뭐 어 이렇게 개인기하고라면 안 먹히지 어? 그것도 말씀드리네요 형은 니가 형 니 형도 휴대폰 어깨에 있었던거 알지 응 형은 있지 아 오면 있지 반죽이뿐 반죽이뿐다 진짜 전화통화해가지고 어 사장님 뭐 아이폰 아이폰 6 팔라고 합니다 하면은 단가보다 이 단가보다 더 더 저 뭐야 단가가 만약에 50만원이다 그러면 예 52만원 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빠꾸미들 같아요 형님 어? 빠꾸미들이 어 저 가끔 놀라고 하면 싸게 준다고 만나서 뺏고 도망갔었는데 뺏고 도망간다고 응 그러니까 사건돼갖고 개새끼야 기소 떨어져있지 아무튼 보여 힘내고 응 반죽 잘 보고 있다 열심히 해라 그래 별보수도 좀 쏘고 해라 좀 욕심 마시지 말고 천천히 가자 그래 천천히 갈게 그래 그래 고맙다 그럼 자 재우씨한테 잘하고 이 시발놈아 어? 어? 정신 차리고 살아라 밥 시발만 처먹었으면 설거지도 한번 해주고 어? 어? 그래 도망간가지 개새끼야 그래 뽀야 다음에 좋은데 가자잉 돈 좀 벌어갖고 내일 없으니까 자리해라 미친새끼야 자리해라